안녕하세요. 처음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일본인이에요? 네! 어디서 왔어요? 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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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평고! 추천해주세요. 어떤 게 맛있을까요? 제 아카시아키입니다. 아카시아키예요? 네! 처음에 왔어요. 평고! 아카시아키가 있는 아카시아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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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정도예요? 1개예요. 6개예요. 몇 개예요? 500원 정도예요. 아카시아키예요. 6개가 500원. 7개예요. 아, 좋은 느낌이에요. 네. 아카시아키예요. 아카시아키예요. 그리고 어떤 게 있나요? 다른 음식이요? 다른 음식이요. 다른 음식이요. 저는 이제 곧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카시아키예요. 아카시아키는 거 같아요. 아카시아키는 거 같아요. 여러분, 이쪽은 13살이에요. 중학생. 너무 귀여워. 아카시아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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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네. 뭐가 있을까요? 효고케. 효고케. 와, 궁금하다. 효고케? 타이약키예요. 타이약키. 타이약키? 오오오. 오오. 아카시아키예요. 아, 그 효고케인데 미세가 많이 있어요? 아, 몇 개 있어요. 아, 정말? 오오. 오오. 아, 이거 붕어빵. 아, 이거 붕어빵. 하이약키. 삶아이모도. 아, 그렇군요. 아, 붕어빵. 아, 진짜. 한국어로 붕어빵. 아, 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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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귀여워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男은 섹시하게 보일 때가 언제일까요? 아, 여기 좀 여름살이라서 좀暗이긴 한데 근데,男은 언제 가짜일까요? 섹시. 가짜일. 이 분은 언제 가짜일까요? 그 분은 언제 가짜일까요? 그 분은 언제 가짜일까요? 13살이니까. 하하하. 하하하. 사진을 Shock подум surgzeitig 했는거죠? 여기가 rim간났어요. 하하하. 이미 언제 여기가 district 라 goch cola ف Ware恥했? 엄마가 복원. 보이네요. 엄마 앞에 입었 get dachte요. 아빠가 옷 좀 Action을 입을 uns cape mir Agricование своим중이에요. 하하하 sequencesобр Campbell. 하하하 수억이 딱 Kickồpi. 하하하, 만약짜데요ホ도 이렇게 필요하실까요? 응, 다른 방 freshman 무엇인데 WAR이에요. 하하화 인터넷 próxim어 지면 DAO. 근육? 근육을 좋아해? 근육을 좋아해? 근육을 좋아해? 멋있어 근육이나 신체부위를 섹시한다고 느껴져 언제 멋있어? 운동을 했을 때 어떤 운동을 했을까요? 섹커 섹커 내가 제일 좋아해 섹커 그렇군요 볼 수 있나요? 월드컵 월드컵 일본의 신체부 미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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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나카오 미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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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일본의 어디서 왔어요? 도쿄 도쿄 둘은 도쿄예요? 둘은 도쿄예요 왜 다를까요? 仕事예요 어떤仕事예요?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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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그렇군요 한국은 즐거워요? 즐거워요 무엇이 제일 즐거워요? 밥 밥 감사합니다 무엇이 맛있어? 밥 야타 야타 런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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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요 감사합니다 무엇이 즐거워요? 크로브 크로브 왜 이유는요? 남은 여자도 많으셨어요? 네 무엇이 맞나요? 코스메 그렇군요 간단한 질문이 있어요 남은 여자가 섹시하게 보일 때는 언제예요? 그 사람의 여자로 섹시하게 보일 때 솔직히 솔직한 본격적으로 스트레이트 오후라아가리 바스 타임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이런 느낌 좋은 느낌 다음은 무슨 섹시일까요? 섹시일까요? 이것과 비슷한 것이라면 酒 술 마실 때 진짜요? 店에서? 男은 섹시일까요? 섹시일까요? 술 마시고 집에 가야죠 아 술 마실 때 그리고? 물 마실 때 진짜요? 髪을 세팅하고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 그래서 이유는? 이유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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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요? 정말요 그리고 어떤 섹시일까요?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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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섹시일까요? 아래에 세 políticas 좋아해요 요 먹 worm 어디에 섹시일 Proper zet일 넣어보는 그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일본에 왔습니다 북오카, Osaka, Tokyo, Hokkaido에 왔습니다 그래서 북오카가 유명한 곳이 있나요? 북오카가 유명한 곳이 있나요? 북오카가 유명한 곳이 있나요? 북오카가 유명한 곳이 있나요? 타코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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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설탕 타코야키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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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구나 그러면 도쿄 어디에 추천할까요? 하라주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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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디에 추천할까요? 파티가 있어요 아, 크로브 이분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오사키 좋아해요 warning 해요 아, beings 좋아해요 그럼 한국에서 쵸의 ‫ 수도 있는데 오사키 간장 여기는 어디에 일어나시나요? 잇 nova 에이 삽보로시 도만나가 폭카이도 아 그렇군요 꼭 꼭 가세요 도쿄에서 기다려주세요 진짜? 진짜? 후쿠오카에서 기다려주세요 오! 후쿠오카에서? 아! 빨리 가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춥지만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했기 때문에 프레젠트를 드릴게요 프레젠트는 한국의 마스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착하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했기 때문에 제가 프레젠트를 드릴게요 프레젠트는 한국의 고맙습니다 여기 마스크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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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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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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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열심히 하겠습니다 드릴게요